NC 다이노스의 마운드를 책임질 외국인 투수 3명이 WBC 대표팀과 연습경기를 통해서 한국 야구를 미리 체험했습니다. 일단 합격점을 받으며 올 시즌 기대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대만 타이난에서 정수영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지난 24일 치러진 NC 다이노스와 WBC 대표팀 간 마지막 연습경기. 이날 NC는 히든카드 에릭 해커를 선보였습니다. 탈삼진 1개를 포함해 2이닝 무실점으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신생팀인 만큼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왼손 투수 아담 윌크는 안정된 재구로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강소쿠 투수는 아니지만 타자를 맞춰잡는 능력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건장한 체구의 찰리시렉은 팀에서 순둥이로 통합니다. 신생팀 마운드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도 있지만 그래서 더욱 훈련에 열중합니다. 한국야구의 첫 선을 보인 3명의 외국인 투수는 올 시즌 NC의 핵심 전력입니다. 외국인 투수 3인방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에이스. 이들의 활약이 NC다이노스의 성적과 직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타이난에서 KNN 정수영입니다. 뉴욕 usc. 14週 contexts Squee coll Parkinson